자막 by 한효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아의 사랑이야기 후속편을... 시작하.. 왜 후속편이야 왜 후속편이야 아 그거.. 두번짼데 후속편이라고 해서 뭐라고해 그 캠코드 올라오고나서 1이 하나씩 올라갈때 보다 내 가슴에 지금 1이 하나씩 박히는거 알아요 누나? 아 진짜? 근데요 털이죠? 털이 퍽퍽 박히는 것 같아 야 그게 좀 풍성해지면 좋지 네 마음 속이 가득차고 더 외롭지 않고 이제 자 여튼 오늘은 잠뜰 특파원이 코아님을 인터뷰하러 나왔는데요 무슨 인터뷰요? 그래서 방송에 나가고par 어떤 일주일을 보내고 오셨나요 딱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저한테 카톡 하셨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잠쯤에 인스타그램 가보세요 아! 어휴 위험했어 제가 팀코드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한 번씩 출연한 거 다 툴터보면서 자기 혼자 피드백 그런 걸 받을라 했단 말이에요 피드백 좋죠 근데 자기 근데 그 영상을 피드백 받을 게 없었어 왜? 너무 완벽해? 완벽한 게 아니라 너무 완벽하게 너무 완벽하게 너의 아니 뭐라니 누나 다음 이야기 같으면 궁금해 아니 아! 어허허허!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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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한 나의 뭐여? 완벽한 너의 사랑 이야기였어 어어 어어 좀!!! 아잉.. 완벽한 너의 사랑이야기였어. 기승전 결이 있잖아. 만나서 잘 사귀었고 이제 결 이제 끝! 종결! 아아.. 결! 결... 결이 이제.. 응. 결. 아니 결.. 결이 혹시 그 결별할 때 그 결 아니죠, 누나? 결혼은 안했잖아 그럼 결별이지 뭐 잠깐만 나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지금 채팅창에서 되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거든요 뭔데요 마음이 아프다 채팅창에 어떤 사람이 잠뜨림은 연애도 안하잖아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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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представля. 마이크 페 association 만나 땡 동공이 지진되서 흔들렸어요? 어 너무 내 눈이 흔들려가지고 차마 아이디까지 기억하지 못했다 잠깐만 채팅창에 뜰님 다 알아요는 뭐야 뭘 알아 뭘 그렇게 알아 뭘 그렇게 알아 나에게? 알아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진짜 어이없네 응 그래요 할 수 있죠 사람 일이라는 게 뜻한대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잘 만나다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라구요? 네? 방금 뭐라 했어요 이거 네? 쟤 뭐야 쟤 왜 뛰어보다가 떨어져 죽어? ㅋㅋㅋㅋ 나 보면 어떻게 해요 몰래가야했는데 햇핳핳핳핳 누구야 이건 컨트롤이 안돼 이거 으흐흐흫 와 진짜 창피하다 와 방금 진짜 창피했어 너 알아? 저..기로 가봐야겠어 가자 띠리리리띠 띠리리디 빨리 와 빨리 와 아유하 다리가 아파요 너 안아픈데가 어디니? 어? 글쎄요 마음도 아프고 지금 굉장히.. 성형아 코아야! 네? 잠깐만 잘 봐봐 뭔데요? 어디갔어? 코아야! 코아야 어디갔니? 코아야! 여보세요? 네? 난데? 어 그냥 목소리 듣고싶어서 전화해봤어 어 빨리 들어와 그냥.. 그냥 목소리가 듣고싶어서 전화해봤어 빨리와 일루와 일루와봐 빨리 여기 너 짝꿍 내가 여기여기 찾았다 니 사랑 니가 찾던 사랑 니가 찾던 사랑 그래 여기여기여기 다왔어 다왔어 너의 내가 소개팅시켜줄게 오케오케 자 이리로와보세요 여기 이제 얼마전에 누나 소개팅했잖아요 어? 아 저..예 서른한살분 그분이랑 아 잘 어울리시던데? 아 너 잘못했어요 너 다시오고싶어 여기? 아니요 잘못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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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오세요 아니 누나 엄청 행복해보이시겠죠 어? 어 어어 코아야 코아야 여기 밑에 밑에 에? 밑에 내려 밑에 잠깐만 이거 좀비좀 잡고 야 코아야 여기 대박인데? 왜요? 여기 밑에 대박.. 이거 대박섬이네 여기가 밑에 이거 뭐야? 우와 수리 수리 마수리 됐다 야 여기 대박섬이야 빨리 수리 강지를 시작해놔 워! 어 내 다이아 얼마 떨어트린거 아니죠?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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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하다 갑자기 힐링되는 느낌이야 힐링까진 아닌데 누나 그래? 내 마음을 힐링하려면 다른게 필요해요 그래? 그럼 소개팅마저 해야겠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부끄러워서 여기 숨어계시네 어 저.. 야 뭐해 내 곡괭이 줬어 얘한테 어? 니 곡괭이 왜 줘 어? 어? 안녕하세요 어? 코아야? 나 여기 갇혀있었어요 그.. 그래.. 그래? 어 어.. 어.. 예예예 그.. 왜 주세요 이거? 그거 말고 그.. 검 줘보세요 검 에? 그거 줘보시라고요 손에 든거 그거 아 이거 저 처음부터 들고있던거라서 안될거 같아요 야.. 줘봐 예? 줘보라고 왜.. 처음만남부터 왜 야하세요? 야 내줘다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졌다 아닌가? 아닌가? 아 안 떨어졌잖아! 내 인베네 있잖아 핰핫핰 두사목 씨 그거 떨어진 그거 조연같이 떨어진 거예요? 어? 핰핰핰핰 여기 했네 우와 야 네? 그럼 머리를 그렇게 냅다 빼면 어떡해 얘가 나한테 같이 같이 하고싶다고 했어 뭐래 너 왜 이렇게 그렇게 귀엽게 말하니 저 위에 가봐야겠다 우와 쟤 머리 봐 로스트 어 탐험가인데 길을 잃었대 야야야야야야야 호이야 머리 탐나는데 머리 안떨구냐 안떨구냐 아 왜 이렇게 많아 여기 길 잃은 탐험가들이 아아아아아아 뚜뚜뚜뚜뚜 아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 거기 있어 코야야 죽으면 안돼 오케이 아아 아유 아유 괜찮아 우리 어디서 왔어 저요? 우리가 섬 위에 올라왔어요 그냥 아예 그러니까 여기 어디니 우리가 온쪽이 이쪽이구나 얘네 다 처치하고 일로 들어가야돼 어허 얏 얏 얏 누나 안해 들어가가지고 미쳤어요 오우 그러네 일단 이걸 캐서 이걸 좀 밝히자 아이 죽을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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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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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밝다 밝아 여기서 이렇게 죽이면 되지 꼼수 누우 어 누나 어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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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한테 와봐요 어 어 어 노 안 돼 톡톡톡톡톡톡톡톡 톡톡톡 이거 빨리 부셔야 돼 안해 이거 부셔야다 이거 거미줄 걸려서 아름지겨야 됐스 부셨어 부셨어 됐다 됐다 아 오 오 왜 깜짝 놀래요 누나땜에 더 놀랐네 오 저 위쪽에 스포너 또 있는거 같은데 이쪽은 안가야겠다 야 이 안에 완전 장난 아니다 여기 완전히 장난이 뭐에요? 어? 장난이 아니고 뭐에요? 장난 아니고? 응 너 죽빵 헥 헥 헥 헥 터지는 소리나 오예 오 오 완전 많아 여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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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나도 엄청 많아 여기 어디 오오오오 bound 뭐있어요? 뭐야 샵키! 어? 네더 허브에 하면 뭐 할 수 있나봐 맞아 이거 네더 허브 가는 거 뭐 있는데 허브? 어 네더 허브에 한 번 가봅시다 이리와봐 이런데도 다 이제 상자 같은 거 있으니까 파밍 해보자 오키오키 없네 여기는 여기 엔더맨 있는데요? 엔더맨? 응 엔더맨 뭐 우와 여기는 버튼 설치돼 있네 뭐야 이거 신기하다 헉! 뭐야 이거 박쥐메달려 있네 거꾸로 어디 어디? 저기 뒤에 우와 나 처음 봐 이거 되게 신기하지? 너 왜 때려요? 애 자고 있는데 아니 아침이니까 일어나라고 아 아 쟤네 야행성에다 자넣게 자겠다 누나 여기도 달려있어요 여기 어디? 여기 여기 밑에 밑에도 있어? 응 어디? 우와 귀엽다 이거 되게 근데 나요? 뭔 소리야 나? 나? 죽을래? 뀨! 뭐 뀨야 뀨도 맞을라고 정글 저게 뭐 있을 것 같은데? 그니까 여기 정글에도 뭔가 있을 것 같아 찾아라 상자 발굴한다 상자를 찾으면 말해줘 쿠키? 어 찾았다! 아 뭐야? 쿠키하고 정글넘버 밖에 없는데? 어! 에메랄드 있었는데 내가 부숴버렸어 아 잘했어 이 끼낀들 사이에 에메랄드 어 찾았다 또 찾았어요 누나 어 그래? 어디? 여기 여기 너? 티피 타야 티피 아 예 어 여깄네 그냥 캐면 나오는데 여기 어? 네 이렇게 캐려나와 그니까 귀엽네 그리고 저 위에 에어발룬 발런 에어발룬 두두두두두두두두 여기도 뭐 있을 것 같아 여기도 뭐 있을 것 같아 오 잘 만들어놨다 여기에 어? 라이터가 있네요 저..저기요 예? 혹시 라이터? 뭐야 이거 몰라요? 어 뭐야 그게? 몰라요 이 밑에 상자도 있었어 역시 있을 것 같다 와야야야야 우와 옷 냄새 잘 받으시는데 어허허허허 제가 좀 여기 경험치병 다 가져가자 경험치병 왜 챙기는거에 누나 그냥 기분 좋쪄 아니 아니 버려요 어? 버려요 안 되면 버리지말고 위에 챙김 으어어어 으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알았어 x3 자 여튼 여러분 ach 우리 뭐.. 뭐죠? 스카이... 스카이래 스카이랜드 그 어떻게 대장정 코아와 코아의 사랑이야기와 잡도요리의 슬픈이야기 야! 여튼 어떻게 막을 내리게 됐네요 우리 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코아랑 재밌는 컨텐츠가 있다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 뵙도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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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